정수빈 선수입니다. 초고입니다. 쫄깃쫄스는 정명원 선수입니다. 2회 말, 두삼벼 세 공격입니다. 손두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. 초고입니다. 쫄깃쫄스! 스트라이크 골을 받습니다. 2구, 낮았습니다. 볼 카운트 1&1.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정인데요. 참아내습니다. 2번 1스푼, 배트를 끌어내기는 너무 멀었습니다. 4구, 파울, 2&2. 박삭정,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! 8삼진을 기록하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놓았습니다.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은데요. 정수빈 선수입니다. 초보입니다. 바깥쪽! 정수빈 선수입니다. 초보입니다. 바깥쪽! 바깥쪽 빠졌습니다. 좋은 볼을 던졌고,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. 2볼이 됐습니다.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초보입니다. 2공! 바라봅니다. 1볼! 유행골을 잘 참았나요? 볼 2개!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. 2볼 이후의 첫 스트라이크! 2볼, 1스푼이크! 지금 타자가 높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. 트라이크! 2볼, 2스푼! 투투피치 5구째! 멈춰! 떨어지는 비연하고 풀카운트로 갑니다. 타자 첫 골! 양희지 선수입니다. 여섯 대승으로 돌려받습니다. 2구째! 끌려오지 않는군요. 원 앤 원. 3구째! 받아쳤습니다. 3루스. 1루에! 한글자막 by 한효정